대구시 수성구청장은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서 20%를 조작했고 훔친 표수는 13,544표를 훔쳤고 대구 수성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67,716명이지 않습니까? 중구청이 20%, 인천시 중구청장 14%, 충남공주시장 18%, 강원춘천시장 20%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? 사전투표에 참가한 후에 투표소 레벨로 20%를 조작하고 18%를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을 훔친 거 아닙니까? 지방선거에 전국지자체 단체장을 이렇게 훔쳤을 뿐만 아니고 그 앞에 했던 것처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는 또 이렇게 훔친 거 아닙니까? 25군데 가운데 24군데가 민주당이 성공했는데 그 가운데 10군데만 살펴보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. 종로구청은 18% 조작을 했고 종로구청장은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죠. 당일투표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. 도봉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?